안면윤곽과 가슴수술, 얼굴뼈를 손대는 수술과 지방흡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얼굴 성형수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악, 양악수술과 과연 가슴수술을 할 수 있느냐? 결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권유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특히 양악수술은 종이 아니고 횡으로 우리가 얼굴 혈관 분포에 직각으로 뼈를 잘라서 이동을 시켜서 교합을 맞추는 이러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정말 까딱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수술인 것은 누구든지 이제 다 아시고 계시죠. 게다가 호흡기관이라든지 호흡기 자체가 이때까지 십수년간, 2,30년 동안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공기의 흐름, 이동의 통로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붓기도 하죠. 잘못하면 숨쉬기가 힘들죠. 그런데 가슴수술까지 했다. 이 상황에서 이머전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누구나 곤란하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가슴 가슴대로 출혈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얼굴은 얼굴대로 호흡을 잘 못하거나 출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거의 정설로 양악수술을 하면서 가슴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금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방흡입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하면서 사실은 그것도 금합니다. 지방흡입 자체가 실혈, 일부분의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는 시술, 수술이다 보니 안그래도 양악수술을 하다가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양악수술을 하고 수혈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거기에다가 지방흡입을 해서 실혈량을 더 늘리는 그런 결과를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악수술은 거의 양악수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한다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양악수술. 양악수술을 하면서 코수술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언급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독, 생명유지에 관련된 기관이 임발브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나눠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양악수술을 하고 코수술을 빨리 하고 싶은데 빠르게는 대개 한 달부터 아니면 상처가 어느 정도 나아가는 6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 게 맞고요. 양악수술을 하다 보면 규압이 상하, 좌우로 허탈해지기 때문에 코 자체도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코수술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다종수술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종류의 수술을 한꺼번에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